첫 번째 촬영 안녕하세요. 여러분 여기는 Love Yourself 배가 옮기 촬영입니다. 엘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. 근데 우리 고무부 집이 이렇게 일생이 있었는데 집 같은 그런 셔츠인데 나른한, 달달한 그런 컨셉으로 오늘은 약간 힘을 빼고 찍어야 하는데 저는 힘을 빼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오, 이 앨범이 너무 기대돼요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또 촬영하는 저희도 재밌고 보는 사람들도 재밌고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다음 장소로 갑니다 다음 장소로 갑니다 저희가 안에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은 잘 보이게 찍어야 해요 하고 작가님이 얘기하니까 다 같이 갑자기 국놀이 하는 거 뭐죠? 이러고 다 같이 국놀이 하는 거 정말 많은 컷들을 찍었습니다 진짜 뭔가 작품 쪽으로 되게 뛰어난 앨범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밥 타임이니까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저희의 자켓 촬영 두 번째 V예요 V 그래서 그런지 V 형이 되게 사진 잘 안 하고 저희 20끼를 다 V 앨범에 보겨봤습니다, 여러분들 아미를 향해 이 사랑이 담긴 몸짓 보여주세요 이 사랑이 너무 상큼하지 않습니까? 사진 아니면 이런 색으로 이걸 일이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촬영인 것 같아요 다들 키가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 당할 수 없다 우리 완전 달라 우리 완전 달라 베이비 우린 너를 찾아낼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앨범으로는 노란색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앨범으로는 노란색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남순이 형이 고우 네 남순이 형 왔다 파이팅 약간 남자친구 느낌 남자친구와 같이 노는 남친자리라고 하죠, 흔히들 피자집에 와 있습니다 특다르게 염색도 하고 멋진 촬영을 보여드리자면 남은 기대를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 오늘 촬영 너무 좋았어요 남순이 형 옷을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여러 가지를 믹스에 매치해서 입는데 저는 되게 좋아요 이런 분위기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, 자연스럽게 지나가셔야 된다고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, 여러분 Love Yourself 자, 이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와 앨범으로 총 4종을 찍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 Yourself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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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шего세 하나 っち 둘 emos 둘 도와 ppt accused ательно ز